국내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국민이 오늘 1,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반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고3 학생을 포함한 수험생과 50대 장년층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게 되고, 8월부터는 40대 이하 일반 국민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예약 신청 순으로 접종을 받습니다. 오늘 발표된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이재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고3 수험생과 교육 종사자, 그리고 50대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들에 앞서 예약자 중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을 우선 접종합니다. 또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중 미접종자 약 7만 명도 해당됩니다. 셋째 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50대에 대한 접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에 따른 접종이 실시됩니다. 8월 중에는 24시간 가동하는 주요 사업장에서 자체 접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하 국민은 8월부터 접종을 받게 됩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3분기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천6백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오늘 1천4백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6일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112일 만에 전 국민의 27%, 4명 중 1명이 한 차례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mRNA 방식의 모더나 백신은 30세 미만의 보건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이 맞을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